오늘 이렇게 요즘 날씨에도 저 영화 보러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무대 인사예요 오늘이요 오늘 하고 나면 더 없는데 오늘 정말 다행히도 운 좋게도 이렇게 모든 배우가 한자리에 거의 해가지고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2관부터 사실 이선준 선배님께서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채원 여신! 아름다우세요! 영화 속에서 현의 역할을 맡았던 문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화 애정을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관객분들 앞서 눈앞에서 뵙니까 너무 뜻깊고 넌 또한 연이라고 신나게 봅니다 영화 보시고 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남발을 기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의 게임을 하겠습니다 원가능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정준영!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네 아 이제 자영시간인데 식사하셨어요? 안녕! 맛있게 드시고요 영화 홍보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로맨틱 코미디? 로맨스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죄송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저희 첫 출발 첫 출발 한 건데 정말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이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승기형과 치헌 누나의 18년지기 친구 맡은 고윤리입니다 네 참 영화처럼 연애라는 게 날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들의 연애는 참 다 항상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저는 다시 전 저는 영화에 특보출연이라 영화가 잘 되는지 말 되는지 상관없어요. 영화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러 왔습니다. 잘 되니까 특보출연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많이 홍보해주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쉬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다른 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질문 해주세요. 고맙습니다.